자 두 번째 주제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무슨 얘기 해줄 거냐면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이유를 알려줄게.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도 단기간에 성적이 참 올랐으면 좋겠지? 네. 근데 선생님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기간에 성적이 오른다는 거야. 물론 내 수업을 듣는 학생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거나 내가 가이드한 대로 안 하면 단기간에 성적이 안 오를 수 있겠죠.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성적이 다 오르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이유예요. 수능이라는 게 요새 뭐 고시 같은 그런 시험이 돼버렸긴 했지만 시험 자체, 수학 시험 자체는 그런 고시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그런 그렇게 양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법조문 같은 거는 얼마나 양이 많아. 근데 수학은 수학 교과서가 진짜 얇거든. 단기간에 성적이 오른 이유. 이게 어저께도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돌아오면서 우리 실장님하고 어떤 학생이 정말 정성 들여서 수강평을 남겨줬어요. 거기 제목이 약장수 또는 뭐 주치의였나? 근데 이제 후자다. 나도 처음에는 이승효가 약판의 약장수. 뭔가 그 틈새 시장 공략하는 수학 못할 대상으로 약간 뭐 그렇게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 사기치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좀 나쁘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결단을 해서 여기 내 수업을 듣기까지 되게 좀 오래 걸렸지만 막상 해보니까 딱 2주 만에 체계가 잡히더라. 그동안에 정말 많이 했었던 막 엔젤 벚꽃 풀고 이랬을 때 안 되던 게 2주 만에 체계가 잡히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거 보고 안 믿을 것 같아. 아마. 그러니까 내 수업을 안 들어본 학생들은 아 이것도 수강평 쓰는 애가 또 광신도 돼가지고 또 그러는 거겠지. 아휴 또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했을까. 뭐 이렇게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제 실장님하고 진짜 이게 안 믿어질 수는 있겠다. 2주 만에 체계가 잡힌다? 안 믿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 들고 뭐 기계공 3일 컷. 수학 1 3일에 끝난다. 수 2에 3일에 끝난다. 뭐 그 전에 보면은 상식역과 미적분 듣고 나서 쓴 수강평도 있었는데 너무 허탈하다. 허무하다. 아니 그동안 뭐 개념강의 막 70강 듣고 이러면서도 막 미적분 시험만 봤다면 두 문제 풀고 이랬었는데 3일 듣고 났더니 미적분이 다 해결이 되면서 시험 봤더니 막 여섯 문제가 막 풀리고 막 그러더라. 라는 걸 써놨어요. 물론 이제 뭐 그 학생이 이제 수능에서도 진짜 잘 보려고 하면 미적분 공부를 더 해야 되긴 하겠지만 3일 만에 어쨌든 그동안 아예 안 됐던 것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3일이라는 것도 좀 약간 믿기 힘든 너무 짧은 기간이니까 와 이거 진짜 못 믿을만 하네. 막 이런 얘기를 어저께 웃으면서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이유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수학은 말이지 수학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일단 나는 모든 것은 이라고 할게요. 모든 것은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는 맞긴 한데 그거는 진짜 잘하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 자 나는 이거를 이제 운동하고 좀 비교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이 체계가 좀 잡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두근, 삼두근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근육? 여기가 뭐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두근이 되고 여기 이쪽 이제 삼두근이고 뭐 요즘 뭐 운동 헬스 하는 사람들 같은 게 뭐 광배근이 어쩌고 막 근육 이름들까지 다 외우는데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근육 이름 같은 걸 잘 몰랐습니다. 그건 해부학 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지 의사 선생님들이 아는 거지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운동은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모여가지고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축구 많이 하는 거지. 그럼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알려주겠지만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체육관에 갔는데 그냥 막 뭐 군대처럼 막 뭐 PT 체조 시키고 뺑뺑이 돌리고 야 열심히 하면은 많이 하면 너 운동 잘하게 되고 살도 빠지고 다 뭐 실력이 늘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등록 안 할걸? 왜? 유튜브만 봐도 운동하는 자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뭐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면 다친다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저는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자기가 운동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운동하는 그 체육관에 갔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계속 시키더래.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걸어가지고 막 그 관장님이 막 계속 당겨주면서 이렇게 계속 막 무리해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을 다쳐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운동도 못하고 얼마나 되게 무식한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렇게 좀 무식하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어. 내가 어렸을 때 야 하루에 100문제씩 푸니까 수학 잘하게 됐어.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거를 그냥 반복하면 된다라고 뭐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그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수학 교과서라던가 수능 시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나는 이런 생각도 했다.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계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고 그 선생님들 중에서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하는지 본인은 알고 있어. 근데 이 현실이 그 잘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를 하면은 학부모들한테 안 먹히고 애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나는 메가스터디 강사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야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 이런 얘기를 해도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권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동네 학원 갔는데 처음으로 그 선생님이 야 너 이제 수능 데뷔해야 되니까 교과서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되게 불신이 생기고 그 학원에 등록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국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등록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신 분들도 진짜 많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수학을 잘하기 위한 수능 수학을 잘하기 위한 방법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가 누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단기간에 해줄 수 있느냐가 그 강사의 실력 차이겠지. 그러니까 이거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단기간에 끌어올려줄 실력 있는 강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 자 그게 일단 1번. 이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거 때문에 똑같은 것도 누군가는 오래 걸리고 누군가는 빨리 될 수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 어디 가면은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한 거를 3개월 만에 해주고 어떤 데는 1년 동안에도 못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본인의 노력이나 이런 거 있겠지만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 체계가 어떠냐. 가르치는 사람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생각 한번 해봐야 돼. 단기간이 성적이 오른 이유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오르는 거야. 자 뭔 발작나이냐고. 똑같은 내 수업 기계공 3.5. 이런 것들을 성적 안 오른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내가 그 수강 이력을 다 확인해봐요. 예전에 어떻게 질문했는지와 수강 뭐 듣고 있는지 언제 수강 신청했는지 이런 거 다 찾아보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공 3월 3.5 5월 여미배기 7월 뭐 7월 이러고서 시험 봤어요. 이 학생은 잘 볼 수 없습니다. 성적이 단기간에 오르지 않아요. 왜? 이거 한 거를 여기에서 기억을 하고 있겠냐고요. 이거 한 거 여기에서 기억을 하고 있겠냐고.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단기간에.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몰아쳐서 해라. 집중적으로. 몰아쳐서 해야 한다. 똑같은 거를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7월 달에 8월 달에 이게 공부량이랑도 사실은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끝나고 나서 아 선생님 제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학생 중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 학생도 있지만 열심히 한 게 사실은 아닌 거야. 아니 db3.5 완강을 못했어. 3.5 수원수2 한 다음에 db3.5 가야 되거든. 원래는 이게 세트야. 수학1 수학2 그 다음에 db3.5 이렇게 세트예요. 근데 이거 가다가 여기 완강을 못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욕심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떤 학생은 어떠냐면은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여기에다가 여미배기까지 한단 말이야. 어느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진짜 몰아쳐가지고 쫙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오른 거야. 7월 달에 진짜 수학 못했던 학생이 8월 달에 이렇게 단기간에 몰아쳐서 하면 3월에 미리 시작해가지고 깨작깨작 띄엄띄엄 학생보다 원래 수학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그냥 쫙 올라버린다고요. 몰아쳐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해. 수학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획 세울 때 어떤 내가 가이드를 좀 해주기도 하냐면 특히 수학에 좀 자신이 없고 아 좀 했는데 잘 안되네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일주일 정도라도 혹은 뭐 2주 정도 지금 9평 끝났을까 조금 여유가 있잖아. 근데 이제 수학을 내가 성적을 올려야 돼. 이런 사람들은 1주, 2주, 3주 정도를 아예 수학만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루에 뭐 2시간 수학하고 또 내일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그럼 그동안 수학 말고 다른 것도 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번에 몰아쳐가지고 수학할 때는 2주 동안 수학을 확 몰아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1주일 동안 뭐 탐구 탐구만 붙잡고 해야지 몰아쳐서 빼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몰아쳐서 하는 것의 그 어떤 묘미를 알거든. 그렇게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거. 그거를 한 번 여러분들 경험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혼자서 계획 설명 잘 안되니까 필요하면은 Q&A 찾아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전범위를 봐야 돼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수학이라는 게 단기간에 성적이 오른 이유는 전범위를 한 번에 봤기 때문인 거야. 수원하는데 두 달 수투하는데 두 달 하면 수투 두 달 하는 동안에 수원에 하는 거를 기억을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보통 너희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수투하면서 수원 문제집을 병행을 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이게 수능 수학까지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신할 때는 시험범위가 수원만 보는 때가 있고 수투만 보는 때가 있으니까 수투만 볼 때는 수투만 공부를 하면 돼. 근데 수능은 전범위잖아요. 근데 그 전범위가 아예 다른 과목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뭐 이래서 물, 화생, 질, 과탐 이게 다른 과목인 것처럼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수학부터 수원, 수투의 선택 과목까지 이게 딱 연결이 되면서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수원에서 삼각함수 같은 거를 배웠어. 그러면 y는 sinx만 배워? 너희들 sin2x 이런 거 배우잖아. 그치? 이게 뭘 가르치는 거냐. 삼각함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좌우 변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수투에서 이게 안 나오겠어요? 수투에서 이런 게 안 나와? 삼차함수에서 f2x 이런 게 안 나와? 나온단 말이지.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배우는 수원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우니까 수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지수함수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가지고 그래프를 배우는 게 가장 핵심인 거야. 그래프 단어에서. 다 연결이 돼. 그래서 단기간에 전 범위를 봤을 때 맥락이 연결이 되는 게 있다는 거지. 이거는 키워드를 내가 정주행이라고 그냥 잡아둘게. 정주행해라. 그럼 성적이 오른다. 맥락. 그 맥락이 이해가 되고 나면 두 번째 볼 때 훨씬 편해. 자, 이거 그냥 너희들 한 번 생각해봐. 뭐 넷플릭스에서 8화까지 있어. 그러면 그거 완결된 다음에 한 번에 쭉 몰아보는 걸 좋아하잖아. 왜? 일주일만 지나도 그 전화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중간중간에 이제 몰입이 끊기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정주행해가지고 한 번에 쫙 봤을 때 끝까지 봤을 때 맥락이 쫙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 회독을 다시 하게 되면 두 번째 봤을 때에는 디테일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아, 주인공이 그때 그런 얘기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중간에 끊기게 되면 그거를 잘 못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음, 네 번째는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야 원리를 이해를 하면 된다.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지만 이게 되면은 단기간에 성적이 오른다는 거지. 어저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학원에 갔다가 실장님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기숙학원에 있어서 머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저께 마지막 수업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가 빠져가지고 우회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곳이 있었어. 근데 이제 실장님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 여기가 좀 잘 기억이 안 난대. 길이. 그래서 내가 그 길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줬어.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가 이 대한민국의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동서를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해안 갈 때 고속도로 타고 막 쭉 가잖아. 부산 갈 때 고속도로 타고 쭉 가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분기점이었던 거야.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기숙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아, 기숙학원이 여긴 있고 여기 서울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서해바다 쪽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아탄다. 이 신갈분기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해줬더니 와, 그러면서 이제 알겠다라는 거지. 이해가 그냥 확 돼버리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원리를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 가다가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뭐 아파트 같은 게 있어. 아파트 같은 게 딱 눈에 보이면은 우회전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거든. 또 이 아파트가 다른 데 있어가지고 잠깐만 어, 어, 이게 그게 맞나?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되게 헤매려. 헤매게 돼요. 근데 그냥 원리를 딱 알고 있으면 아, 그래. 신갈이라는 곳은 동서와 남북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헤매는 거지. 수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무리 수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못하니까 일단 대충 유형별로 나눠서 외우기만 하자. 그거는 내신할 때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원리만 이해를 잘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잊어버리는 거야. 삼각함수가 그냥 뭔지를 그냥 알아버리는 거지. 삼각함수 문제 푸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간에 성적이 오를 수가 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배우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계산 실수 안 하는 방법부터 앞으로 뭘 공부할지 막막한 이유와 세 번째 단기간에 성적이 오른 이유까지 봤다. 이게 지금 최근에 학생들하고 대화 나누고 Q&A 하면서 질문 많이 받았던 것들과 내가 느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거 좀 느껴졌을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 찾아오시고 두 달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자. 자, 파이팅!